도대체 감사원은 도대체 출퇴근을 왜 오후 2시에, 4시에 자기 집도 아니고 감사원 직장 업무 소재지도 아니고 도대체 노래방이나 마사지샵이 찍히는 그런 상태에서 4억 5천이나 예산을 배정해줍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의 특활비를 포함해서 또 정보보안비 이번에 국정원에서 포함시키셨던데 다 포함하면 4.5% 정도 증가했어요. 정부 예산안 총지출 3.2%보다 더 증가한 수치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기재부는 검찰 특활비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다 봤는데 어떤 도대체 집행내역도 없고 심의도 없고 입증도 안 된 불투명한 예산인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시켜주신 거세요? 답변하십시오.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나 범죄정보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 크게 조금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의 얼만큼 몇 퍼센트 쓰시는지 기재부 차원께서 안다는 얘기세요? 검찰이 그러면 특활비나 특경비 다 보고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 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지침에 따라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도대체 증액을 해주신 거예요? 도대체.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가급적이면 저희 법사위에서도 업무 추진비나 국내 여비, 출장비 등은 다 정부 원안대로 보존시켰습니다. 사실 집행내역 제출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심의 자체가 어려웠는데 특활비와 특경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업출비와 비슷하게 제출하지 않았지만 몇 차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차에 걸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얘기했는데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증액해주셨는지 정말 궁금해서 기재부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검찰 특활비는 지난 15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효율화를 해왔습니다. 18년도에는 180억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94억에서 계속 80억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온 상황입니다. 감액을 해온 추세이긴 했지만 특활비는 감액이지만 결국 특경비로 이전에서 계속 전체적인 총량은 증액해왔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감사원도 22년까지 1억 원 정도 쓰던 택시비를 4억 5천이나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협의 출장비에서 1억 1천만 원 전용시켜서 5억 6천이나 썼어요. 그 출발지도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계신다는 걸 잘 명확히 아시면서 도대체 감사원은 도대체 출퇴근을 왜 오후 2시에, 4시에 자기 집도 아니고 감사원 직장 업무 소재지도 아니고 도대체 노래방이나 마사지샵이 찍히는 그런 상태에서 4억 5천이나 예산을 배정해줍니까? 22년까지 그러면 감사원은 1억 정도 썼었는데 왜 증액이 4배나 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감사원 업무가 택시를 타고자야 되는 정도로 많이 증가했나요? 감사원 특활비를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특정 비목을 말씀하시는 감사원의 택시, 업무용 택시비 말씀드렸습니다. 4억 5천 편성되어 있는 업무용 택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체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업무용 택시비 결산은 보고 받으셨어요? 기재부에? 제출했던가요? 아니요. 업무용 택시비 사용이라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수용비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뽑아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단 한 푼도 국민의 세금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재부에서 각 부처 또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결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결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정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타격이 큰데요. 지난해 18조 6천억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했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6조 5천억이나 내려보내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소위 정부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예비비 예산은 크게 또 증액을 시키셨어요. 올해 4조 2천억, 작년 대비 6천억 정도, 14%나, 올해 4조 8천억, 올해 본예산 대비 6천억이나 많이 편성하셨습니다. 14.3% 이렇게 정부 예산 다 줄인다고 하고 세수결선 많다, 세수 펑크 났다고 표현하면서 도대체 쌈짓돈인 예비비는 왜 이렇게 증액을 급격히 시키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의원님 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니고요. 정해진 규정과 절차, 요건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그동안 저희가 일반회계 규모, 총지출 규모가 아주 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한 1%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가 문제가 아니고 0.1%라도 아껴서 쓰셔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예비비를 유독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엄밀하게 사용했을지 모르나 2022년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 650억, 2023년도 해외손방 등 정상회계 532억 도대체 이렇게, 그럼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외교를 하시면 되죠. 대통령실 예산으로 편성하시던가. 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며, 대통령실 이전, 저희 동대문구청도 이전하는데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경기도 청사 이전하는데 8년 걸렸어요. 대통령실에 무슨 안보시설도 많을 텐데 2주 만에 이전 결정해서 뚝딱뚝딱 하는 게 어떤 고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나중에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 안 해서 저희가 감사 보고서도 다시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올해 정상회계 예산도 지금 내년에 532억이나 하셨어요. 또 어딜 그렇게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정상회계라는 건 정말 예비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정말 급격하게 국제정세가 급변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해외손방이 늘었다. 올해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지금 271억에서 2배나만 532억이나 편성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 예정된 정상회계 일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각 부처들 APF부터 시작해서 뭔가 해외연수 외교회의, 국제회의 참석 예산도 다 두 배로 늘리셨어야죠. 왜 유독 대통령 해외손방 예산을 이렇게 늘립니까? 답변하십시오. 네, 의원님. 25년도 정상회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97억 원인데요. 말씀하셨던 500매득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정상회의 외교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많이 썼던 것은 22년도 전년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당의 연도에 정상회의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나 그거는 23년도 회의를 하기 전 몇 달 전에 그런 정상회의 외교가 생김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 회의 가시는 건 좋은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쇼핑하는데 아까운 외교회사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kill. 김건희 여사 명품백 쇼핑하는데 괜찮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쇼핑uje 끊어지게 해당했습니다. 김선희 여사 명품백 쇼핑 그는 출석에 하는 건 치료가 딱 말하는 것 같아요. 김선희 여사 명품백 쇼핑